서울 사람이다 뭐 이정도는 기본이지 지하철 거꾸로 안 산다고 여기가 서울이거든요 아 그래요? 이 쪽으로 나가면 아 진짜요? 젊은이들이 아 진짜요? 여기 혹시 눈 감으면 코백한다는 그쵸 그쵸 아 조심해야겠네 여기 올라가면 맥도날드도 있습니다 진짜요? 미국 햄버거 와 씨 제주에서 무거버거만 먹다가 이거 아 어? 뭐야 칠했어요? 네 에이징 베겟네 퍼스톱 오 뭐야 벗겼어요? 벗겨지던데요? 짤이 가봐요 양말 이쁘네 양말 이거 진짜 죽여요 양말 체크 밑에 슈프림이 아니라 네버스톱 익스플로어링이라고 써있네요 이거야 슈프림 비싸서 근데 여기 신사역인데 숙녀분들도 많네요 그런 서울에서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 진짜요? 벌써 박대 제주촌로 오늘 서울 와가지고 제이애스 알죠? 진수? 오늘 뭔지 모르고 온 거야? 잠시해? 제이애스 김종선 제이애스 진화 아 진짜 미치겠다 한국 스트리트 시내 1세대라고 보면 돼요 아세요? 몰라 퓨먼트리 몰라요? 아 그건 알아요 퓨먼트리 만든 사람 아 미친 거예요 이제 제야에 숨어 있다가 이번에 다시 브랜드를 사는 거 같아서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나이스웨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웨더로요? 이쪽인 거 같아요 네 엘스고 여기 보니까 스캇 하의 이런 거는 그냥 눈에 붙히네요 한 사람 건너 도던이네요 여기 지금 바다예요 바다 아 진짜요? 저기도 범고래 여기도 범고래 지금 다 범고래 촌입니다 진짜? 그래서 안 신고 왔어요? 쿨 그 아저씨 신발 쿨 그레이 이쁘다고 하면 아저씨랑 아저씨죠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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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아저씨 신발 아저씨 신발 나 인비테이션 안 갖고 왔는데 얼굴이 인비 아니야? 그 정도 안 돼요? 이렇게 나이스웨더 마켓이 열려가지고 여기 JS키오스토어에서 아하 콩팍트 돼 있네요 아저씨 신발 너실К Бог hollow 에 Loyola 잘chin 아멘 아저씨 아 아 예 예 우리 집 첫 택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재밌네요. 재밌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러서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사람 많을 것 같아서 며칠 있다가 오시면 넉넉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, 그러면? 너무 이쁜 게 많아. 알겠습니다. 소화기가 제일 사고 싶었어요, 저는. 소화기? 어. 그래? 소화기가 되게 예뻐가지고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빨리 올릴게요. 짧은 영상으로 인사했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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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